안녕하세요. 통학과 그레이스를 함께 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용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09년생 학생을 위한 2028 대입개편안에 따른 통학과 대비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학생보다는 중3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중3 이하의 부모님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3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설명회를 많이 돌아다니시고 시청하시면서 배경지식이 꽤 많이 쌓이신 분들이 있지만 중3을 포함해서 중학생 본인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입시에 관련된 또는 과학용어에 관련된 걸 많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최대한 쉬운 용어로 설명을 해드리고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설명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 부분은 다소 헷갈리고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추후 영상으로 다시 한번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부분들은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을 이어서 봐주시고요. 올해 중에 제가 꾸준히 통학과에 관련된 영상을 테스트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종철입니다. 저의 학력은 연세대 통학과 교육 석사를 졸업했고요. 강의 경력을 말씀드리면 제가 강의 경력이 좀 깁니다. 1999년에서 2003년까지는 공통과학이라고 해서 6차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지금 통학과하고 좀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공통과학의 물화생제를 다 배우던 시절이 있습니다. 통학과학하고 성격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물리툴을 강의했었고 2004년에서 2012년까지는 원과목이 공통과학이 사라지고 원과목, 투과목 이런 식으로 바뀌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때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지학원. 이 당시에는 생명과학이 아니라 생물로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과목, 네과목을 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2014년에서 2020년까지는 제가 이 무렵에 온라인 강의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EBS 아시죠? EBS 강사로 데뷔를 시작해서 현재는 메가스터디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1, 2. 그리고 이어서 21년에서 24년 현재까지는 생명과학 1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25년 내년부터 26년까지는 생명과학 1과 통학과학 1, 2를 병행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7년부터는 이제 생명과학 수능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통학과학만 수능 필수로 되어 있어요. 과학에서. 그래서 통학과학 1, 2를 강의하게 됩니다. 자, 바로 들어가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발표된 자료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재해석해서 분석한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료집 배송 이벤트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 이 페이지가 오픈되는 게 2월 21일경이에요. 이때부터 약 2주간 3월 6일까지 300명 1차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호응이 좋으면요. 제가 2차, 3차 계속 진행할 것 같습니다. 300분에게 배송을 해드릴 거고 3월 중순에 배송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신청은 한종철 강사의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거기에 댓글 이벤트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뭐 이 자료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핫 이슈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강사들이나 여러 의견들이 또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걸 한번 4개를 골라봤어요. 통학과학 내신과 수능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장 일반적인 의문이겠죠. 개편안에 따른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아이는요. 현재 중3인데 이미 원과목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요. 아직까지 통학과학은 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 아이는 중2, 중1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학년별에 따라 또는 수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개편안에 따른 수능과 대학별 교사의 변화는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나요? 마지막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고 대비를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캐스트는 심도 있는 어떤 분석적인 거나 또는 다양한 내용들을 깊이 있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통학과학 대비 첫 번째 캐스트이기 때문에 인사편에 해당하는 영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알고 준비될까로 가볍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대상이 누구냐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제가 맨 처음에 도입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9년생, 현, 중3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현, 중3과 중2는 상황이 좀 비슷하지만 중1은 또 내신 대비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이렇게 설명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과학에 대해서 고등과학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라는 전제의 제가 영상을 지금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등과학에 대한 배경 지식, 두 번째 통학과학의 내용의 구성, 그리고 내신과 수능. 통학과학이 개정된 경우는 내신도 보지만 수능도 반드시 본다고 하는데 뭔 차이가 있을까요? 통학과학 내용의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의미 들지 않겠습니까? 학습 로드맵 마지막으로 한종철 통학과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고등과학 과목에 대해서 사실 처음 접하는 분들은 많이 용어가 새롭고 어려워요. 과목도 많고. 우리 PD님은 고등학교 과학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셨나요? 물리원, 화학원. 우리 PD님 시대에는 물리원, 화학원이라는 원과목이라는 있었네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원, 투 라는 용어가 없어져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학원 같은 곳에서 입시 설명회나 또는 통학과학 대비 설명회를 들으시면 여전히 학원에서는 원과목, 투과목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용어로 앞으로 진행되는 과학과목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중간에 용어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과목에는 공통과목이 있고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이라는 과학과목들이 있어요. 이 과학과목의 분류도 꽤 복잡하죠. 먼저 공통과목에는 통학과학, 일반선택에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진로선택에는 각각의 물화, 생제의 영역에 따라 또 세분화되어 두 과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없었던 것이 내년부터는 융합선택이라는 과목이 새롭게 생겨요. 물론 이 융합선택에 포함된 내용 중 일부는 기존에 있었던 것이 일부 있겠지만 과목적인 측면에서는 새롭게 선택과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목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꽤 헷갈리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후속 영상에서 과학선택과목에 대한 걸 좀 더 알기 쉽게, 심도 있게 자세히 후속으로 촬영을 해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가볍게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하면서 저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원과목 또는 투과목이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근데 현, 중, 3 학생들은 내년부터 선택과목에 원, 투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가지 설명이나 자료에서는 여전히 원과 투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선을 막기 위해서 편의상 원과목, 투과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내년부터 진행되는 선택과목 중에 일반 선택과목이 현재 원과목이고요. 진로선택과목이라고 부르는 이 여덟과목이 투과목이 됩니다. 현재에 해당하는 게. 그리고 이제 학년별로 무엇을 배우냐는 것은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24년, 올해죠. 현재 고1 이상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고1 때 문의과 공통으로 통학과학을 공부해요. 이거는 수능과목은 아니죠. 현재는. 내신만 보고요. 그리고 고2나 고3 때 원과목, 투과목이라고 부르는 선택과목들이 배열이 돼요. 그리고 고2 때는 선택과목을 두 개 또는 세 개를 하고 고3 때는 선택과목을 보통 두 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고등학생들은 과학사회를 통틀어서 수능에서 두 과목을 자율 선택해서 보지만 과학과목만 말씀드리면 이런 여덟 과목 중에서 이제 자율 선택을 두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 현재 중3 또는 중3 이하 학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고1 때 통학과학, 그리고 고2 때 일반 선택에 해당하는 것 현재 원과목이죠. 그리고 고3 때 투에 해당하는 것들이 세분화된 진로 선택,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뭐 여기서 뭐 택2, 택3이라는 것은 추후에 후속 영상을 제가 다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도대체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1 때 뭐 배우고 고2, 고3 때 뭐 배우냐? 라고 했을 때 누군가 설명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선택과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면 설명을 계속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다고 보다는 고2 때 배우는 게 원, 그리고 고3 때 배우는 게 투였는데 여전히 바뀌는 내용에서도 고2, 고3 때 비슷한 걸 배운다. 원, 투 이런 걸 고2, 고3 때 배운다. 가볍게 알아두시고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과거에는 선택과목, 중에서 수능과목을 봤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 현재, 중3, 내년에 고1이 되는 수험생들은 선택과목은 수능과목이 아니고 고1 때 배우는 통학과학이 수능에 필수로 배운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1 때 통학과학은 통학과학 1, 통학과학 2라고 해서 또 쪼개져서 1학기 때 통학과학 1을, 2학기 때 통학과학 2를 배웁니다. 내년부터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 학기에 특정 한 과목을 다 끝내요. 현재는 예를 들어서 물리학 1이면 물리학 1을 2학년 때 1년 동안 배우는 학교도 많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리학 1을 1학기 때 끝나든지 2학기 때 끝나든지 한 학기에 한 과목을 다 끝내는 거예요. 상당히 학습 부담이 크겠죠. 이제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통학과학의 내용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통학과학 내용 구성은 우리 부모님들이 통학과학 내용을 공부하시는 건 아니니까 어떠한 내용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계략적으로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학과학이 내신에서만 시험을 치르다가 이제 앞으로 수능 과목이 됨으로써 어떠한 큰 변화가 일어날 거냐 결국은 출제의 경향에 대한 변화거든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야. 뒤쪽에서도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내신 과목으로서의 통학과학은 내용 자체가 전반적으로 쉽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등급을 가르는 핵심적인 난이도 있는 보통 매우 어려운 문제를 킬로 문제라고 하죠. 이런 킬로, 중킬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학과학 내용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통학과학과 연계된 원과목의 내용을 끌어와서 원과목의 기출문제나 기출문제의 변형 문제를 갖고 현재 통학과학 매신문제에서의 변별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서술형 문제예요. 그런데 통학과학이 이제 수능 과목으로 변하게 되면 수능에서는 그것을 포함하여 융합적인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을 예상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잠시에 말씀을 드리는 통학과학의 내용의 구성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존 통학과학은 총 4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 4개의 단원에다가 개정된 통학과학에는 2개의 단원이 추가가 됩니다. 첫 번째 단원이 과학의 기초, 가장 마지막 단원이 과학과 미래사회. 이 2개의 단원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과 기초,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이것이 통학과학원이라는 과목으로 묶이게 되고요. 통학과학원에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 과학과 미래사회라는 나머지 3개의 단원을 통학과학 2라는 과목으로 묶어서 이것을 2학기 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즉, 기존의 통학과학과 개정된 통학과학은 대부분의 내용은 동일하다 또는 거의 같다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교과서가 안 나왔으니까 단원의 제목이 똑같죠. 거기에 2개의 단원이 추가가 되는데 과학의 기초라는 그리고 과학과 미래사라는 이 2개의 단원이 추가가 된다. 그리고 3개의 단원씩 각각 묶여서 통학과학원, 통학과학2라는 2개의 과목으로 구분이 되고 각각 1학기, 2학기 때 배운다. 이렇게 개요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 단원의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릴 건데 이 흐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모님들께서 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수능통학과학과 내신통학과학에서 등급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 융학형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힌트를 내용에 구성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원은 과학의 기초인데 이 과학의 기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험생들, 학생들이 과학 공부를 하는데 너무 기본적인 양 또는 단위, 측정 이런 것이 미흡하다 보니까 과학 수업을 든 데 큰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개정된 통학과학에서는 기본양이라든지 측정, 단위와 같이 과학을 공부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을 소개하는 파트입니다. 크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과 규칙성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자연은 무엇으로 구성되고 어떤 규칙성이 존재하는가를 물, 화, 생, 지의 내용을 융합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런 단원에서는 실제 앞으로 수능 문제가 출제될 때 융합형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의 내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융합형 문제를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수능은 융합형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원인 시스템과 상호작용 같은 경우에는 자연은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시스템 간에는 어떻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을 물리, 그리고 생명과 지구과학 관점에서 이 물생지를 융합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고요. 변화 다양성이라는 통학각투의 첫 번째 단원은 자연은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며 그러면 인류는 그러한 자연의 변화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 측면에서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이것을 생태계에서 또는 생물, 생명과학, 지구과학, 화, 생, 지 이 세 과목과 관련된 내용으로 융합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도 융합형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겠죠. 특히 화학적인 측면에서 산화, 환원, 그리고 중화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연계되는 원과목의 내용에서 꽤 어렵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내신에서도 앞으로 시행되는 수능에서도 킬러파트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인 환경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에너지, 요즘에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중에 바로 기후변화죠. 이런 것처럼 인류는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우리 학생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환경과 에너지에서는 인류는 환경 문제, 에너지, 균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배우는 단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이나 또는 물리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융합적으로 배우게 돼요. 마지막으로 과학과 미래사회는 기존 통과에는 없었던 건데 최근에 피디님, 우리 인류사에서 역대급으로 흑사병 이외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전염병이 있었는데 우리가 몇 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게 뭐였죠? 코로나였죠. 코로나. 부모님들 알고 계시죠? 이 코로나와 같이 인류가 큰 곤란을 겪었던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세상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병원체, 감염병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그리고 로봇과 같은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출제 의도 또는 제작 의도 그리고 이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새롭게 추가된 과학과 미래사회예요.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질병과 병원체,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에 관련돼서 학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통과의 내용에 대해서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제가 쭉 나열을 하면서 부모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결국은 부모님이 통학과 공부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저런 것을 공부하는 거구나 라고 배경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아이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어느 파트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냐고 했을 때는 결국은 시스템, 변화, 환경 이 파트에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예요. 등급을 가르는 킬러, 중킬러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통과 내신과 09년생, 중3 학생이 내년에 고1이 될 때 우리 아이가 통과 시험을 볼 때랑 내신 경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수능 문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어려운 문제를 연계된 원과목에, 예를 들자면 시스템 쪽에서는 물리의 역학, 그리고 생명과학에서는 유전정보의 흐름인 유전암호, 그리고 변화 파트에서는 화학 쪽에서 킬러 문제가 출제가 될 걸 예상이 됩니다. 산화환원 반응과 중화 반응, 그리고 환경과 영역 쪽에서는 물리 파트인데요. 발전과 송전, 그리고 지후과학 쪽을 도입해 본다면 엘리뉴, 라니냐. 이런 주제들이 통학과 교과서 내용에서는 어렵지 않게 소개가 되지만 실제 문제로 출제가 되어 등급을 가른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들이 연계된 원의 내용들이 도입되어 어렵게 출제되고 이 부분에서 또 내신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서술형 문제의 평가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부분을 앞으로 다양한 설명리를 들으시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신과 수능에서의 통학과학은 출제 경향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내신 통학과학은 기존의 9등급제에서 내신 5등급제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1등급이 10%가 되는 거죠. 현재 중2, 중3은 중3이 보는 통학과학 내신하고요. 현재 중1 이하가 보는 통학과학 내신은 많이 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현재 중3, 중2는 통학과학이 수능으로 치러지는 직전의 통학과학 내신을 보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통학과학 수능 문제가 개발이 왕성하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발표가 된 걸로 하면 24년 올해 중에 이제 처음으로 수능형 통학과학 문제가 예비시행 문제를 공개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예비시행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는 앞으로의 내신 대비에 있어서 충분하게 수능형 문제를 도입해가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현 중3이 수능을 보는 첫 해인 27년도 쯤이 되면 EBS 연계교제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다양한 수능형 통학과학 문제들이 개발이 되고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을 때 해당하는 현 중1 이하하는 통학과학 내신 시험이 내신 시험인데 불구하고 수능형 문제가 도입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즉 융합형 문제. 그런 측면에서 현 중2, 현 중3 내년부터 통학과학 내신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통학과학과 내신 경우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고1통학과학 시험 문제, 내신 문제를 제가 일부 발제해서 왔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실 건 없고 이미지만 보시면 돼요. 설명의 의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현재 고1통학과학에서 내신 시험 중에 물리학 1, 1과목에 연계된 내용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똑같이 솔레노이드가 보이죠. 이게 통학과학 내용에서 디테일하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통학과학과 연계된 물리학 1의 기출 문제를 갖고 변형을 해서 출제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통학과학 내신 대비하는 다양한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들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통학과학 내용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통학과학 내용과 연계된 원과목을 일부 섞어서 가르쳐요. 그래야만 내신 대비가 되기 때문에. 실제 내신 시험을 출제하는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통학과학 수준에서의 문제만 내서는 등급이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 높은 킬로문항을 출제하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이 문제 제작을 광성하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능 과목이었던 원과목의 기출 문제를 갖고 변형해서 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09년생, 현 중 3, 내년에 통학과학을 보게 되는 우리 아이가 보게 될 시험하고 유사한 상황일 거라는 거죠. 하나의 예시를 더 말씀드리면 고1 통학과학에 최근에 출제된 내신 시험 중에 옥텟 규칙을 가지고 출제한 화학 문제가 있었어요. 통학과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옥텟 규칙은 실질적으로 화학원이라고 하는 원과목의 내용이 지금 거의 유사하게 활용이 돼서 출제된 사례거든요. 그래서 현재 통학과학 내신을 대비하는 고1 학생이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내년에 통학과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내신 대비 측면에서는 문제 출제 경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09년생 학부모님들 즉 중3 또는 중3 이하에 해당하는 중2까지는 통학과학 내신 대비할 때 원과목과 연계된 내용을 함께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현재 중1 이하가 보는 통과 내신은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중1이 이제 고1이 되면서 통학과학 내신 시험 볼 때쯤이면 이미 수능 문제들이 많이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신 시험에도 이제 원에 연계된 것뿐만 아니라 수능형으로 개발된 통학과학 수능형 문제들이 섞여 출제될 거라 이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현 중3, 09년생을 위한 통과 내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어떤 식으로 학습 스케줄을 짜면 되는지 그것도 말씀드릴 건데 그것도 09년생, 중3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수능 통학과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능 통학과학은 어떤 수험생을 무시할 수가 없냐 고3만 수능을 보는 게 아니죠. N수생을 포함해서 수능을 봅니다. 개정된 수능에서도 수능은 여전히 지금처럼 9등급제예요. 내신은 5등급제로 바뀌지만 수능은 9등급제가 됩니다. 9등급제가 유지가 됩니다. 이건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N수생을 포함해서 수능 9등급제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평가원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할 때 변별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변별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두 문제가 어렵진 않겠지만 그래서 선택 과목의 핵심 파트가 어렵게 출제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 과목은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었던 원과 법 이런 내용과 연계된 것들이 출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제가 부모님들이 통학과학 내용을 공부하시는 건 아니지만 왜 통학과학에서 융합형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는지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단어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융합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물리적인 관점에서만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모두 활용되어 어떤 하나의 주제, 어떤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통학과학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내신 대비만 할 거면 통학과학은 쉽게 쉽게 선택적으로 필요한 분만 골라서 공부하시면 되지만 내신 대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통학과학은 수능에서도 반드시 보는 과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신 대비부터 심도 있는 학습이 필수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통학과학의 기존에는요. 내신만 볼 때는 쉽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통학과학을 가르치는 강사나 또는 책 내용의 문제나 모의고사 기출문제 보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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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씩 헷갈리고 지역적에서 틀렸다 이런 내용 정도인데 앞으로는 모의고사도 그리고 내신 시험도 그리고 수능도 통학과학은 쉽다라는 선입견을 깨주셔야 됩니다. 수능 과목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마무리로 학습 로드맵 커리큐럼을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금 전까지의 내용의 흐름을 요약하면 이래요. 09년생 현 중3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또는 중3 학부모님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제가 이 영상을 지금 2월에 찍고 있거든요. 이미 이제 1학기가 조만간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학기 때는 내신 대비를 열심히 해야죠. 이제 앞으로에 대한 얘기라면 중3 여름방학부터 제가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3 학부모라는 마음으로 현 중3은 내년에 고1 통학과학 내신 대비를 할 때 개정된 통학과학이긴 하지만 내신 시험의 출제 경향은 지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아직까지 수능 통학과학 문제가 활발하게 많이 개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불가피하게 등급을 가르는 변배력 있는 문제를 원과목과 연계된 것을 끌고 와서 변형해 갖고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측면에서 중3 여름방학 때 통학과학과 연계된 무라생원 내용을 선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3 2학기가 되면 계속해서 내신 대비를 하면서 이어서 무라생전을 계속 선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고1 겨울방학이 되면 통학과학을 선행하고요. 이때 통학과학 선행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중1, 2, 3의 내용을 아울러서 정리하는 인문기초반 강의를 듣고 이어서 통학과학 개념 강의를 듣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1 때는 내신 대비를 열심히 해줘야겠죠. 내신 대비 진짜 중요합니다. 내신 대비를 할 때 1, 2 연계한 심화학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반복드렸기 때문에 왜 1, 2 연계한 심화학습을 해야 되는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 더불어서 내신에서 1, 2 연계 심화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렇지만 문제의 형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냐면 서수령 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서수령 문제는 객관식만 갖고는 등급을 변별리게 가르기 쉽지 않아요. 학교 선생님이 집단해서 그래서 이 서수령 문제를 출제해서 서수령에서 등급을 가를 수 있도록 점수를 구분해서 채점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이 내신을 잘 맞기 위해서는 1, 2 연계를 심화해서 공부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뭐냐면 서수령 대비 때문인 거예요. 그럼 이제 고의 겨울이 되면 물화생지원을 선행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 물화생지원은 내신 때문에 하는 거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선택의 물화생지지만 현재 표현으로 물화생지원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이 물화생지원을 선행하는 것은 내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물화생지원에 연계된 통학각 내용을 다시 한 번 공부하면서 앞으로 통학각 수능을 대비하는 것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통학각은 고3 때 수능으로 봐야 하는 과목이기도 한 거니까. 마지막으로 통학각 한종철 커리큘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는 기초입문, 기본개념, 기출분석, 심화과정, 시험대비, 특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 강좌들 중에서 제가 꼭 추천하는 것은 어떤 강사의 수업을 들어보려고 할 때 제일 좋은 것은 기초입문강이에요. 내용도 쉽지만 그 강사의 스타일을 부담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한종수학 강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올해 하반기 때 출시가 되는 기초탄탄 입문특강이라는 통학각 입문강좌를 봐주시면 좋고요. 거기서 마음에 드시면 바로 이어서 철투철미 개념완성이라는 통학각 개념 강좌를 이어서 쭉 커리들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종철 강사 말고 다른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듣고 있다. 마음에 든다. 그런데 한종철 강사의 커리 중에 이건 좀 골라서 듣고 싶은데 뭘 추천하시나요? 라고 하면 심화 과정의 자료분석의 기술이라고 해서 내신 대비해서 꼭 빠질 수 없는 통학각과 연계된 원과목의 내용을 제가 효율적으로 뽑아갖고 액기수로 전달하는 심화 강좌인 자료분석의 기술 줄여서 자분기라고 부릅니다. 이 강좌는 꼭 수강하시면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서 시험대비 특강의 속전석결 스피드 개념 요약 특강인 거죠. 그리고 서수령 대비 특강 그리고 많은 문제 풀면 실수 줄일 수 있으니까 내신 문제 풀이 엔제 이런 강좌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서수령 대비 특강은 꼭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신 등급을 가르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서수령 문제입니다. 서수령 대비 특강은 한종철 강사를 꼭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한종철 통학각 연구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철 강사는 어떻게 올해 하반기에 출시되는 통학각 강의를 준비하고 있을까? 사실 지금 제가 생명과학을 준비하고 있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강의 경력을 통해서 보실 수 있다시피 강사체가 물화생질 강의를 경험한 강의 경력이 있고요. 더불어서 요즘에는 워낙 컨텐츠의 완성도나 분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사 한 명이 모든 걸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의 양과 질을 꽤 신경 쓰는 편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 연구실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네 감옥, 전 감옥의 연구원이 세팅이 되어 있고 20년 이상의 베트남 강사 출신으로 구성, 석 박사 출신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과 수능 모든 컨텐츠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으니까 그 점 기억해 주시고요. 초안에 말씀드렸던 통학과학 대비 자료집 배송 이벤트를 다시 한번 광고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1일에서 3월 6일까지 2주간 그리고 300명 처음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송은 3월 중순, 신청은 한종철강사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댓글로 신청을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험생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 노력해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그리고 항상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인 태도로 특히 체력관리 잘해서 하면 좋은 경우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줄여서 노꾸태체라고 부르는데 마지막 이 캐치프레이즈로 인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 만점을 이루기를 기원 드립니다. 통학과 화이팅! 수험생들이 내신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이 내신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이 내신 것 같은데